지역 유일의 디자인 전문 전시 행사인 디자인 위크인 대구 2019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디자인을 주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과 소재, 주제 영상 등을 담은 주제관을 포함해 총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재 사용부터 제품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디자인이 올해 전시의 키워드였습니다.